안녕하세요. 오늘은 싱통방통한 세 가지 보물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 드리겠습니다. 싱통방통 세 가지 보물 옛날 어느 시골에 아들 삼형제를 둔 부자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늙고 병들어 언제 돌아가실지 몰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 삼형제를 머리맡에 불러놓고 말했지요. 얘들아 이제 나는 너무 늙어서 더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야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재산을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세 형제가 똑같이 나누어 가지도록 해야 한다. 알겠느냐.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니요. 세 형제는 아버지를 붙들고 방바닥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서 눈물을 닦고 내 얘기를 잘 들어라. 우리가 이 마을에서 제일 부자이긴 하지만 재산을 잘못 쓰거나 게으름을 비우면 곧 가난하게 되고 만다. 그러니 너희들은 부디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의족해 살아야 한다. 아버지는 세 형제에게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예, 아버지. 형제들은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내가 가장 슬프게 울었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말을 마치자마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세 형제는 아버지를 붙잡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장사 지낸 후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지 않고 많은 재산을 둘이서만 나누어 가졌답니다. 그리고 막내에게는 몇 푼 안 되는 돈만을 달랑 나누어 주었지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이제부터는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 마음씨 착한 막내는 한마디 말들고도 하지 않고 형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둘째 형도 막내에게 말했지요. 막내야, 내 몫이 형들보다 적지만 우리는 얼마 후 장가를 들어야 하니 돈이 많이 필요하단다. 그리고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부지런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예, 형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막내가 형님들의 말에 대답했지요. 세 형제는 각자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지고 따로따로 흩어져 살림을 차리게 되었답니다. 욕심많은 형들로부터 재산을 아주 적게 받은 막내는 당연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막내는 형들에게 조금도 불평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웃집에 사는 가난한 부부가 찾아왔지요. 저, 쌀이 떨어져서 구르는데 조금만 꿔주시겠어요? 가난한 부부는 막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착한 막내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양식과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푼 받지 않는 돈은 자꾸만 줄어들고 살림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었지요. 이러한 막내와는 반대로 큰형과 둘째형은 점점 더 부자가 되어 갔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 욕심이 많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 한 그릇 나누어 주는 일이 없었답니다. 두 형은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해 안달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착한 막내를 보고는 첫째와 둘째를 손가락질하며 흉을 보았습니다. 에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대로 욕심만 부리는군. 그러자 두 형들은 막내 동생 때문에 자기들이 욕을 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내를 부르다가 야단을 쳤지요. 이놈아, 너는 우리가 나누어 준 아버님의 유산을 다 써버려서 가난뱅이가 된 게 아니냐? 큰형의 말에 둘째형도 덩달아 소리쳤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늘 생각은 안 하고 사람들에게 마구 나눠주다니? 이런 멍청한 녀석을 봤나? 막내는 영문도 물은 채 두 형들로부터 혼이 나야 했답니다. 너 같은 가난뱅이 동생과 한 동네에서 살자니 우리가 창피스러워서 못 살겠다. 차라리 이 마을에서 떠나도록 해라. 화가 난 형들은 막내 동생을 마을에서 내쫓기로 했습니다. 형님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형님들이 계신 곳을 두고 어디로 떠나라는 겁니까? 막내 동생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형들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씨 착한 막내는 하늘 수 없이 정둔 마을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작별 인사나 드리고 떠나자. 이렇게 생각한 막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앞에 엎드려 슬피 울었지요. 어머니, 아버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던 막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둔 마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답니다. 아휴, 이제는 어디 가서 살지? 막내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터벅터벅 길을 걷기 시작했지요. 막내는 몇 개의 고개를 넘고 또 넘었습니다. 어느덧 서산에 해가지고 배가 고프기 시작했지요. 막내는 할 수 없이 남의 집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밥 한술만 주십시오. 뭐야, 거지에게 줄밥이 어디 있다고 그래! 막내는 할 수 없이 다음 집에 가서 밥을 달라고 했지요. 다행히 막내는 마음씨 착한 주인을 만나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막내는 이렇게 밥을 얻어 먹고 밤이면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습니다. 이렇게 정처 없이 살 곳을 찾아다니던 어느 날이었지요. 막내는 너무 다리가 아파 냇가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답니다. 그때 늙은 스님 한 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깊은 냇물을 건너려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막내는 다리가 아팠지만 벌떡 일어나 스님 곁으로 가서 짐을 들어 주었습니다. 스님, 제가 도와드리지요. 짐을 이리 주세요. 그리고는 물이 깊은 곳에서 스님을 업어 건네 주었습니다. 여기는 물이 깊으니 제 등에 업히세요. 무사히 냇물을 다 건넨 막내는 스님을 내려놓았지요. 그런데 스님의 얼굴은 몹시 피곤해 보였습니다. 스님, 피곤해 보이시는데 제가 절까지 모셔다 드리지요. 막내는 스님을 부축하고 절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흠, 젊은이 고맙네. 늙은 스님은 두 손을 모아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했지요. 절에 도착한 막내는 절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절은 늙은 스님 혼자서 지내는지 비가 센 자국이 있고 부엌에는 뗄 나무조차 없었지요. 막내는 스님이 가엾게 생각되었습니다. 어떻게 뗄 나무조차 없는 곳에서 늙은 스님이 혼자 살 수 있을까? 막내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스님,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어떻게 혼자 지내십니까? 제가 곁에서 모시고 있을까요? 으응, 참으로 고맙구려, 젊은이. 늙은 스님은 막내의 무릎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그저 고맙다고만 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답니다. 막내는 고맙다는 말을 허락하는 말로 듣고 그날부터 스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부지런한 막내는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깨끗이 청소도 하였지요. 그뿐만 아니라 지붕과 울타리도 고치고 산길도 잘 닦아 놓아 스님이 다니게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몇 달이 지났지요. 막내는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지낼까? 막내는 가만히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했습니다. 아, 형님들도 보고 싶네. 막내는 욕심쟁이긴 하지만 고향 마을에 살고 있는 두 형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형들이 나를 내쫓은 것도 내가 살림을 잘못해서야. 더욱 부지런히 일을 해서 마을 사람들이 형들을 흉보지 않도록 하면 되었을 텐데. 막내가 고향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늙은 스님이 막내를 불렀습니다. 젊은이는 참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요. 나를 위해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구려. 정말입니까, 스님? 막내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떠나구려. 스님은 세 가지 물건을 막내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스님? 세 가지 물건이란 스님이 쓰던 집방석과 표주박과 젓가락 한 쌍이었습니다. 막내는 세 가지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고는 스님에게 큰 절을 올린 뒤 절에서 나왔습니다. 막내가 한참을 걷는 동안 날이 저물었지요. 막내는 쉴만한 집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집이라고는 눈을 씻고 보아도 보이지 않았지요. 화낼 수 없이 피곤에 지친 막내는 언덕 밑에 집방석을 깔고 하루를 지내기로 했답니다. 얼마 후 몸을 뒤척이다가 뭔가 이상한 기척을 느낀 막내가 눈을 떴습니다.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잠이 깬 막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젯밤에는 분명히 길가 언덕 밑에 집방석을 깔고 잠이 들었는데 깨워보니 모든 것이 이상하게 달라져 있었지 뭐예요. 자기가 큰 집의 넓은 방 아랫목에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막내는 일어나 앉아서 생각해 보았지만 어떻게 된 까닭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스님이 준 세 가지 선물이 생각났지요. 참! 스님이 주신 선물은 모두 어딨지? 지팡석은 요 밑에 있었고 표주박과 젓가락은 머리맛 베개 옆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주신 물건이니 애사로운 것들은 결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한 막내는 표주박을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표주박 안에서 맛있는 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져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막내는 온종일 굶고 걸어왔기 때문에 무척 배가 고팠지요. 우와! 얼씨구 좋다! 하고는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들을 마구 먹었습니다. 맛있는 반찬에 밥을 실컷 먹고 나니 막내는 기분이 아주 좋아졌지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젓가락을 두들겼습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예쁜 여자들이 웃는 얼굴로 들어와서는 막내에게 공손히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 당신들은 누구예요? 막내가 놀라서 물었지요. 주인님,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로잔치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답니다. 여자들은 막내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장단에 맞추어 춤도 추었지요. 또 맛있는 음식을 집어 막내의 입에 쏙 넣어주기도 했답니다. 그저 어리둥절하기만 한 막내는 영문을 몰라 엉거주춤한 자 있을 뿐이었지요. 남자들도 여러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막내에게 무릎을 꿇으며 공손하게 말했지요. 주인님, 뭐 시킬 일이 없으십니까? 무엇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곳으로 충분해요. 막내는 뭐가 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집은 임시로 지은 집이니 며칠만 쉬셨다가 고향으로 가도록 하십시오. 우두머리인 듯한 남자가 막내에게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지팡석은 집이 되고 표주박에서는 막내가 필요로 한 것이라며 무엇이든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두들기만 하면 남녀 하인들이 나와 막내를 도와주었지요. 막내는 몰라보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꿈꾸는 듯한 며칠이 지나갔지요. 막내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인들이 벌써 대문 밖에 가마를 준비해 놓고 있었지요. 막내는 가마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마 뒤에 있는 많은 하인들이 귀중한 짐을 실은 마차와 소를 끌고 따라왔지요. 이제야 고향에 돌아왔구나. 고향으로 돌아온 막내는 우선 아버지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산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막내가 산에서 마을로 내려왔을 때는 집방석이 이미 고래등 같은 훌륭한 집을 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집안에서는 하인들이 많은 짐을 풀어놓고 있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큰형과 둘째 형이 막내를 찾아왔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느냐? 너무 놀란 형들이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막내는 숨김없이 이야기해 주었지요. 막내의 이야기를 다 들은 큰형과 둘째 형은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두 형은 그날부터 인심 좋은 사람인 척 행동하면서 가진 재산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늙은 스님이 사는 저를 물어물어 찾아갔지요. 그러나 절은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이 텅텅 비어있었습니다. 어디 볼일 보러 갔을 거야? 오주... 형님, 스님은 오겠지요? 두 형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늙은 스님은 오지 않았지요. 밖에는 매섭게 눈부라가 지고 절에는 먹을 것도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형은 하는 수 없이 며칠을 걸어서 고향 마을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형들은 재산을 모두 써버려서 거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 형들은 막내를 찾아갔습니다. 막내야, 미안하다. 막내야, 미안해. 형들은 진심으로 잘못을 누이쳤습니다. 아닙니다, 형님들. 어서 들어오세요. 마음씨 착한 막내는 형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두 형과 같이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후에 형들도 마음씨 착한 동생을 본받아 착한 마음을 갖게 되었답니다.